초식남 씨 뭐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식남이고요. 오늘 주말인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제 아내가 키우는 몬스테라 잎사귀를 닦아주고 있어요. 아내분이 관리하시는 거 아닌가요? 제 아내가 키우는 거긴 한데요. 제가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잎사귀는 거의 휴일마다 닦아주고 있어요. 제가 식물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내가 너무 식물 키우기를 좋아해가지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잎사귀도 닦아주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여보! 스킨답소스 물주었나? 어 나냐 내가 할게 내가! 아 진짜? 사고 싶은 그 식물이 생겼어? 아 진짜? 사고 싶은 식물이 있다고? 음 그럼 어떡하지? 음 잠깐만 음 여기 기죽지 말고 꽃나무 다 사! 음 사! 사! 식물 사는데 돈 아끼는 거 아니야! 사! 빨리 사! 마음 변하기 전에 빨리 사! 응! 사! 나는 만원이면 사는 줄 알았지! 사는 줄 알았지! 학생 lub기 아마도